안녕하세요. 다미키 프로스텟 장진성입니다. 제주도에서 압둘라호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한 2년에 걸쳐서 테스트한 지그가 이번에 2018년 신상품으로 출시가 됩니다. 이름은 세미롱 스타일의 지그이고 무게는 140g부터 시작해서 170g, 200g까지 구성이 되어있고 컬러는 일단 현재 5컬러 검색이 되어서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그는 스타일이 버티칼과 슬로우를 겸해서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된 지그로 가서 기존의 버티칼 지깅 액션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슬로우 액션에도 반응할 수 있게끔 부시하고 반응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있고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가를 발휘한 지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유저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 개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액션을 추는 동작에 있어서 고객들의 부시드나 방어 어필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문에서부터 작은 사이즈의 부시드방어까지 그리고 갈치, 참동, 기타 등등 어종들에게도 어필력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메인은 부시드방어입니다. 메인은 부시드방어이지만 그래도 제가 2년여에 거쳐서 테스트하면서 정말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지그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형태를 보면 일본에 있는 지그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어떤 지그하고도 전혀 틀린 형태의 지그로서 제가 고민이 고민하다 보면 지그이 힘든 낚시 장르인데 조금이라도 지그 액션을 편하게 해줄 수 있게끔 설계하도록 하다보니까 이런 스타일의 지그를 만들어요. 가능하면 현장에서도 조금 액션을 주는 데 있어서 조금 덜 힘이 들겠고 고기들한테 어필력이 좋지 만들다 보면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됐는데 아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수 있는 조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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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funde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